사랑한 적이 없던 것처럼 지나고 싶은데 그게 참 좋지가 않네요 꽃이 피고 지는 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또다시 봄이 왔다가 내 계절의 얘기가 그런 거지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한 네가 필요해 너 손이 듣고 싶으니까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내가 왜 이러신지 말해봐 너 왜 이러신지 말해 그냥 내가 왜 이러신지 말해 너 왜 이러신지 말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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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